자 이번에는 기체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먼저 보일의 법칙에 대한 거예요 보일은 이제 실험적으로 공기 기체의 압력과 부피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냈고 이거를 이제 데이터화 해서 이런식으로 그래프를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피와 압력 사이에 그 곱은 항상 늘 일정하다 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식을 이 그래프를 다시 바꾸면 v 분의 1로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 직선 일직선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보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압력과 부피에 관련된 거고 이때 온도 템퍼러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컨스턴트 상태로 둬야 됩니다 즉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체의 양이 해당이 되는 부분 기체를 만약에 1몰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1몰을 가지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조정을 줘야 되는 부분은 압력과 그 결과로써 부피에 대한 부분만 달라진다 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압력을 증가하게 되면 부피는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부피와 압력은 서로 어떤 관계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일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력과 부피의 곱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식을 응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일정한 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1 V1 이었는데 이 압력을 P2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곱의 부피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과 볼륨 부피가 곱을 했을 때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P1 V1은 P2 V2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그 기체의 온도와 또 부피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섭씨 온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지만 절대 온도를 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볼륨에 대한 부분과 바로 온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 바로 샤르에 해당이 되는 법칙이다 그리고 게이리삭에 대한 법칙이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때 압력은 일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볼륨과 템퍼러처 사이에서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볼게요 이 압력 P1에 대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압력 P1이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압력 P1과 P2하고의 관계를 둘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동일한 온도인데 온도는 동일한데 P2보다 P1에 더 압력이 부피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같은 기체입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몰수일 거고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이게 더 작고 P2일 때가 더 작고 P1일 때 부피가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부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압력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1이 압력이 더 작게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냈고요 이때 부피는 부피 equal constant 곱하기 temperature의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temperature를 우리가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T분의 V는 일정하다, constant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확장된 샤를 법칙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온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켈빈 온도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된다 켈빈 온도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도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실선으로 잘 나타냈는데 원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확장해서 만약에 그린다면 이렇게 일직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예상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 구역은 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온도가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지금 다 기체 법칙이죠 근데 GAS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GAS에서 우리가 아까 상태가 변한다라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리퀴드 상태가 되든지 더 낮아지면 솔리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체 법칙이죠 그럼 이렇게 리퀴드나 솔리드 상태에서는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점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상적인 우리가 계산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상태가 변화가 되는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그래프를 나타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과 실선으로 구별을 해 준 겁니다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제 constant temperature, constant pressure 상태에서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날수록 볼륨이 커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볼륨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number of mole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수소가 3mol이 있어요 그럼 이 수소 3mol에 해당되는 볼륨과 nitrogen 1mol의 볼륨을 비교를 하면 수소 3mol의 볼륨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NH3 같은 경우에도 2mol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볼륨이 nitrogen 1mol에 비해서 2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 molecule, 3mol, 3 volume 이런 식으로 서로 number of mole과 그 다음에 볼륨하고의 관계를 드러낸 것이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stp 상태라고 했었죠 standard temperature pressure 이런 상태에서 즉 0도 C1 기압일 때 모든 기체의 부피는 이 박스 상자만큼의 부피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22.4L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체가 수소가 되건 질소가 되건 암모니아가 되건 상관없이 이와 같은 동일한 부피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것이 1mol이다 그런데 2mol이다 그럼 2배 3mol이다 그러면 3배 이런 식으로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볼륨은 constant 곱하기 n과 같은 그런 식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장된 식으로 n분의 부피 즉 n1분의 v1은 n2분의 v2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ideal gas equ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보일 법칙과 샤르의 법칙과 아보가도르의 법칙을 다 이제 응용을 해서 보는 거예요 이때 constant 상태로 나타냈던 것이 몇 몰에 해당이 되는 거라든지 temperature에 해당이 되는 거 pressure에 해당이 되는 것들인데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했고 샤르 법칙은 부피와 온도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였고 아보가도르 법칙은 부피와 몰수가 비례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부피 볼륨은 p분의 nt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p분의 nt와 같은 식은 v는 다시 우리가 constant를 곱해주면 어떤 상수를 곱해주면 equal 관계의 등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비례 부호 대신에 이때 사용하는 constant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활용이 되는 기체 상수 r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gas constant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p분은 p분은 nrt라는 그런 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례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